이 센서 등 버튼 100개의 LED quanto 이 센서 전체 시기 우선 비신 reno 연구 연구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지나갈 때마다 불이 다 켜집니다 LED 109 우리 차 근처에서 누구든지 몰래 소변을 누른다던가 태양열 솔라이트 센스 감지가 있어서 지금 불이 저절로 켜졌네요 제가 서 있으니까 누가 이 근처에서 소변을 누르고 싶어도 절대 못 누르고 가까이 올 수가 없죠 자 한번 돌아서 가보겠습니다 분명히 껌껌해요 몰래 뒤에서 소변을 누르고 이쪽으로 오면 불이 딱 켜집니다 좋네요 아주 좋습니다 벽난로에서 소리가 지글지글 나는 것 같아요 장작 피넛 잘 누르세요 진짜 지글지글 소리가 나는데 스피커까지 안됩니다 스테렉스 안에 벽난로 13,000원 주고 구입한 모형 난로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뭔가 하나 있는데 요건 뭐냐면 전에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디머 기능이 있는 다이소 제품 호롱불 멋있습니다 자 한번 켜볼까요 밝기가 대단하네요 차 안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 자체가 힐링인 것 같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